그 다음에 우리 정교환 회장님 지금 우리 불법 사설 도박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우리 존경하는 이항수 의원님 하셨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?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특히 무인발매라든지 온라인 발매 이런 데서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마 감독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안 예 그 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